제가 정말 국민권 새실에서 새실대 새주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후보의 승부한 시생이 있어서 여주의 관전이 더욱 이뤄두면 좋겠고 또 제가 이 힘을 받아서 국민의식 공천을 반드시 받아내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무너트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후에는 저는 공약에도 이만희 후보가 하고자 했던 여주의 선거자입주의들을 담아내기도 하고겠지만 만약에 제가 동생이 된다면 이만희 후보와 정말 파트너십을 삼아서 이만희 후보가 당부자이든 여주의 반찬상 그리고 제가 당부자 하는 여주의 반찬상 이게 접혀가 어쨌든 공통된 부분이 많거든요. 충분히 여주의 반찬을 일어날 수 있고 이 당일아와 여주의 반찬을 앞당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